주식 농무님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한 종목은 애경산업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경산업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태이죠.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방향성을 증명해 보이는 실적이라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국 화장품 매출은 성장 전환했고 그 외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역시 세자릿수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생활용품도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전통 채널의 효율 개선 작업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애경산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화장품 주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분류가 되어 있죠. 한 종류는 52주 신저가 부근에 있고 한 종류는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가 고가 브랜드는 좀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고 그리고 저가이거나 아니면은 색조 화장품 이런 화장품들은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애경산업 종목은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는 그런 화장품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주로 완전히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대형주, 대형주이면서 브랜드, 비싼 브랜드 같은 경우는 바닥권. 싸면서 색조 화장품 계통은 신고가. 이 종목도 신고가 달리고 있죠. 지지대를 보시게 되면 오늘이 24,150원인데 딱 지지대에 딱 걸려있네요. 지금 제가 지금 지지대를 하다 보니까 딱 오늘 종가하고 딱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고가 종목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오일선 대응하라고. 근데 오일선이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좀 더 밑에 있거든요. 23,350원 정도 되네요.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날 다음 영업일에 24,150원을 혹시 종가상 이탈한다면 이탈할 것 같으면 종가상 절반을 정리하고 그 다음 날 시가의 회복을 못하면 나머지 절반 정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오일선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24,150원보다 오일선이 그 위에 올라오게 되면 오일선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일선을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리. 그 다음 시가의 회복을 못하면 절반 정리. 근데 이제 오일선이 올라오기 전에 24,150원이 위에 있다. 그럼 24,150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핸들량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행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1,000주를 팔았네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계속 팔고 있는 추세이죠. 기관이 이 종목을 핸들량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3만 9,000주를 한 달 동안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사고 있죠. 누가 사고 있느냐. 자, 투신, 연기금, 산모펀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신임이 가는 그런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신용비는 0.66% 상당히 낮으면 괜찮습니다. 자, 코스피 200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은 굳이 확인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끼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도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석 들어가서요. 자, 최대 주주는 AK홀딩스 63.4%죠. AK홀딩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물론 애경산업도 있지만 제주항공이 있죠? 제주항공이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도 요즘은 괜찮습니다. 저가항공사들이 코로나가 종식 선언되면서 전반적으로 저가항공사들도 괜찮아지고 있죠. 그 중에 이제 탑픽을 보통 한 3개 정도 잡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항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는 이유는 최대 주주 지분을 보는 이유는 한 가지죠. 제가 책임경 확인 차원으로 했는데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동사의 사업은 크게 화장품 사업 부문과 생활용품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브랜드로는 AG20S, 루나, 스파크, 순샘, 울샴푸, 케라시스, 2080, 트리오, 리큐, 랩신 등이 있다. 글로벌 수출 활성화를 위해 케라시스와 2080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과 북미 지역 등 글로벌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쭉 보시면 나머지는 얘기했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각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화장품 부문이 37%, 생활용품 부문이 63% 차질하며 매출액이 12% 증가하고 이자 수익 확대로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동사는 중국 외, 일본, 동남아 등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우리 보통 치약이라든지 세제 같은 거를 많이 쓰잖아요. 애경사람에서 만드는 게 많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6,100억에서 올해 6,800억, 내년에 7,400억까지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390억에서 올해 595억, 내년에 676억까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167억, 올해 463억, 내후년에 500억.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죠?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1분기 때는 154억, 작년에 78억이었거든요. 더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배 정도. 그러니까 100% 성장한 거죠. 작년 2분기 때는 42억인데, 올해 125억. 3배입니다. 3배. 200%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3분기 때는 작년에 152억, 올해 175억. 4분기 때 작년에 118억, 올해 143억.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1분기, 2분기까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3분기 때부터는 작년 수준에서, 물론 성장하긴 하지만, 그렇게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발표 지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차익실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저점을 잡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3분기 때는 실적이 물론 좋긴 하지만은, 작년보다는 그렇게 막, 1분기 때는 100% 성장, 2분기 때는 200%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00% 성장하는 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3분기 때는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니거든요. 가파르기, 경사도가 약간 둔화되면서, 이게 리포트 같은 게, 아, 그때는 그렇게 경사도, 그러니까 그렇게 영업이익이 가파르기 올라왔는데, 지금은 뭐 이런 리포트 나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차이시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32%, 상당히 낮죠? 유보율은 1200%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이고요. 자, 영업이익률은 9%입니다.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은 1890원, BPS는 16700이 됐습니다. 1891원이면, 약간 1900원으로 한번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벨레이션, 자, 1900원이면, 19,000원이면 PR 10배거든요. 그러면은 현재가 한, 1900원, 19,000원이면 PR 한 14배, 5배? 그러니까 바닷곤에서, 만원에서 25,000원까지,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이 PR 한 10, 뭐, 서너 배? 이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10배에서 15배 보통 주잖아요.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게 되면은, 거품 얘기가 조금 나오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기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기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화장품에서 34%, 세탁세제 16%, 그 다음에 헤어케어가, 그러니까 샴푸죠, 샴푸. 샴푸에서 13%,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은, 스타고프션은 안 있었고, 최근에는, 신규 상장, 18년도에 있는, 2018년도에 있는데, 그 이후로 이 상장, 한 번도 한 게 없습니다. 그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계사와 맷 연결다상 회사로는, 모드락 애경산업, 그리고 AJP, AK 상해무역, 원싱 등이 있겠습니다. AK 상해무역은, 생활용품, 화장품 등의 판매, 그러니까, 상해니까 중국이겠죠. 중국에서, 중국 현지 법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싱에서는 화장품, 그리고 AJP에서는, 판촉,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을 하고 있는, 모드락 애경산업 등이 있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150원 딱 오늘 종가하고, 지지대하고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보셨다가, 종가상 24,150원 혹시 이탈하게 되면, 절반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도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도 정리.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오일선이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 오일선이 24,150원 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오일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오일선 종가상 이탈하면 절반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을 못하게 되면, 나머지 절반정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한 번 적어볼까요? 배당을 한 번 볼까요? 배당을 한 번 보겠습니다. 배당은 1.2%라고 써졌긴 하지만, 볼게요. 아, 이게 아니네요. 투자지표 있네요. 자, 배당을, 계속 좀 많이 줬네요. 450원 주다가, 2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작년에 310원을 줬거든요. 올해 또 실적이 잘 나오면, 한 400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00원이면, 물론, 이제 지금이 24,000원이니까, 24,000원, 2,200원, 400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2%는 조금 안되네요. 배당 기준으로, 배당으로 보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단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애경산업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돈은 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돈은 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날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